문단 천문고장 김용환입니다. 해방 이후에 70년 만에 드디어 동해안 새로운 철도시대를 열기 위한 동해안 우리 포항 신협사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.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. 함께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, 그 가운데서도 오늘 그간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 반의 매출이 될 것입니다. 글쓰기면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쪽에는 161st 여신에서 모여진 왕수 해결을 받으면 불땅한 과정에